이 먹방으로의 수입이 여쭤봐도 될까요? 어떻게 그쪽에서는 최고인가요? 최고였는데 요즘에는 범프리카 님이 좀 잘 나가셔서 아 그래요? 일주일에 나 최대 이만큼 벌어봤다, 맥시멈으로 이거 말씀하셔도 일주일에 나 최대 이만큼 벌어봤다, 맥시멈으로 이거 말씀하셔도 일주일에 한 장? 1,000만 원 일주일에? 우와 대박 탐난다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한참 좀 올라올 때 두 달만 하면 빛 다 갚였는데요? 이번엔 좀 극단적인 걸 여쭤볼게요 그냥 웬만큼 살이 빠진 몸매가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저거는 정말 신이 내린 몸매다, 밥이 인형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몸매가 완벽합니다 이런 몸매를 준다면 먹는 걸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? 저는 그냥 먹을래요 아, 권지윤 씨는 망설이지 않고 원래 50kg였거든요 근데 이제 먹방을 하면서 25kg... 어머, 어떻게 해? 몸무게? 50kg하기 20kg은 알지,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지 않아요? 아니, 사실 더 봤는데 공개돼서 이제 제가 좀 근거로 해본 거예요 아, 그래요? 네 지금도 제 몸매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네 S라인이 살아있어요 이게 대문자 S라인 네 그렇게 자신 있어야 하는데 네, 한 번 대문자 S를 저희가 왜 그래요? S라인만 한 번만 이렇게 S라인 자세만 워킹 한 번만 모델 워킹 한 번 가장 자신 있는 워킹 부탁드릴게요 음악은 없나요? 음악, 지금 음악 줄게요 음악 음악? 섹시한 걸로 틀어주세요 세윤이 형의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네